안녕하세요 편만드는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반쯤 재미삼아 보셔도 좋은 영상 오늘의 컨텐츠 긱바의 유서 깊은 리버전입니다 이거 리버전이 제품을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인텔랜에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 버전의 R2로 바꿨다든지 이런 식으로 버전 1.0, 2.0, 아니면 1.1, 1.2 이런 식으로 버전업이 되는 경우가 있고 원가 절감을 위해서 리버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긱바가 이게 좀 잦은 편인데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주제를 다뤄볼 예정입니다 우선 좀 재미가 없더라도 잘한 것도 찍고 넘어가야 될 테니까 희망편 잘한 리버전부터 몇 개 소개시켜드리고 그리고 재미는 뭐가 있습니까? 역시 씹을 때가 재밌죠 절망편 아니 이걸 노프해?까지 같이 한번 보여드릴 예정이니 재밌게 보시고 관계자분이 계시더라도 화내지 마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누르시고 넘어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잘한 것부터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3080 어러스 마스터가 8 플러스 8핀 전원부에서 8 플러스 8 플러스 8핀 그러니까 8 곱하기 3핀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죠 보시면은 빨간색 동그란에 쳐 놓는 거 보면 바로 할 거예요 위에 게 리버전 전, 밑에 게 리버전 후입니다 밑에 게 분명히 8핀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저게 무슨 차이에요? 전력 공급량 차이에요 8핀 하나당 보통 150W까지는 공식적으로 전력 공급이 됩니다 물론 비공식적으로 그것보다 좀 더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러면은 위에 거는 PCI에서 75 그리고 150, 8핀 하나당 150이거든요 두 개에서 300, 375가 공급되겠지만 밑에 놓으면 525까지도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버클럭 할 때 좀 더 높은 전력을 충분히 땡겨올 수 있다는 거 30, 8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여러분이 추가 오버를 하지 않더라도 일부 제품은 400W까지 먹기도 해요 그래서 충분히 전원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될 때 여러분이 전력 제한 해제를 해두면 최소 프레임 유지가 좀 높아집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최소 클럭 유지가 좀 높아져요 그래서 저거는 분명히 장점입니다 무조건 상당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오버클럭 할 때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죠 물론 기존 제품 사신 분한테 디톡스 맞은 느낌이긴 할 거예요 왜? 나는 8플러스 8핀 샀는데 이거 보상이 없잖아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풀사이즈 B40 어로스 엘리트 아시나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처음 나왔을 때 전원부가 다른 제품보다 다소 부실했어요 1플러스 2라서 1페이지당 상모스패 1개, 하모스패 2개 근데 눈속임으로 뭐다? 첫 구 숫자만 늘려놨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페이지가 빵빵한 줄 알고 샀다가 나중에 막상 뜯어보고 후회하거나 아니면 전력 제한 해제가 잘 먹지 않아서 여러분한테 욕을 많이 먹은 보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B40M 어로스 엘리트로 바뀌면서 물론 똑같은 제품은 아닙니다 같은 어로스 엘리트지만 분명히 사이즈가 다르긴 해요 동일 제품이 아니에요 업량이 따지면 리버전이 아니죠 신제품을 출시한 건데 어쨌든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신제품 출시할 때는 전력 제한 해제도 잘 먹히고요 그리고 전원본도도 확실히 좀 더 잘 잡히고 방열판이 커져서 거기에다가 페이지에 1페이지 구성이 2플러스 2로 여러분한테 인기 뒤에 팔렸던 B450M 터프 프로와 동일한 구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보시면 알까요? 위에 게 변경 제품이고 밑에 게 변경 전 제품입니다 빨간색 부분 보시면 아는데 초크 숫자는 살리지 마시고요 빨간색 안에 MOSFET 숫자 몇 개입니까? 3개씩 해서 4개에서 총 12개죠 근데 위에 M-ALEA가 적혀있는 저 변경 제품은 4개에 4페이지라서 총 16개 부하가 좀 덜한 MOSFET이긴 하지만 상 MOSFET에 MOSFET을 좀 더 추가해주면서 발열을 조금 잡아주고 전략제한 해제가 좀 더 원활하게 되게 변경한 제품이에요 이런 거는 기빠가 잘하는 거기도 해요 처음에 나왔던 거 고객들한테 이거 분명히 8핀 2개 들어왔는 거 태클이 걸려왔어요 저도 처음에 리뷰하면서 그 생각했거든요 8핀 2개는 가격에 맞지 않은 전원부 구성인데 이거는 분명히 오버클럭 생각하고 사는 고사양 제품인데 그 위에 높은 라인업 있잖아요 밑에 게이밍 옷이랑 이글도 있잖아요 근데 8핀 2p는 좀 아쉽다고 했는데 안 해도 될 거 바꿔주네요 기존 고객한테는 조금 아쉬운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똑같은 가격에 저런 식으로 업그레이드 해준다는 거는 괜찮은 거 같습니다 이건 칭찬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는 그러면 잘못했는 거 볼까요? 잘못했는 게 더 재밌을 테니까 한번 보시죠 일단 첫 번째는 이거 생방에 질문이 많이 와서 이 분께 만든 건데 기가바이트 B50 AORUS ELITE와 기가바이트 B50 AORUS ELITE V2입니다 이 V2 붙은 놈이 개선판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보통 왜 그러냐면은 메인보드 하단에 보면 자 사진이 있는데요 자료 사진 봤을 때 저 빨간색 동그라미 차단 부분 있죠 저 부분에 칩을 하나 추가하고 밑에 포트를 하나 추가해서 전면 USB-C 타입이 있는 케이스를 지원하게 포트를 하나 추가해줬어요 그 외에는 뭐 여기서 보이는 거는 이제 노란색 동그라미는 사타 위치인데 똑같은 사타 두 개지만 측면으로 뺐기 때문에 뭐 간섭이 좀 덜하겠죠 이런 식으로 분명히 개선점이 보입니다 V2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하실 수가 있는데 하얀 모금기겠어요 자 이거 보시면 일단 어? 위에 게 V2고 밑에 게 기존입니다 밑에 거는 USB 3.2가 두 개인데요 위에는 한 개네요 사실상 USB 3.2 포트 하나가 빠지고 그게 전면 USB-C 타입으로 변경됐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큰 차이는 없어요 물론 뭐 변경된 쪽에 약간 단가가 더 들어가긴 할 겁니다 근데 얘는 전원부가 좀 아쉬운 변경점이 있었습니다 전원부에 원래 기존 제품은 더블러라는 걸 채택했어요 더블러하고 듀얼 아프스는 전원부 구조상 자 이게 PWM 컨트롤으로 갑시다 아 이거 어려운 얘기인데 일단 컨트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컨트롤가 전원부를 페이지를 컨트롤하게 돼 있는데 페이지를 다수 컨트롤하면은 이 전원부 PWM 컨트롤가 단가가 비싸집니다 그래서 페이지 숫자는 늘리고 싶은데 이걸 6페이지로 늘린다 쳐봐요 근데 컨트롤 그대로 쓰고 싶으면 이 중간에 더블러라는 칩셋을 달고 이게 더블러라 쳐요 그리고 페이지를 6개로 이렇게 늘리는 거예요 이거를 제외했다는 거죠 제외하고 페이지 숫자를 동일하게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게 컨트롤이에요 선이 이렇게 나오면은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건 똑같다 치고 이렇게 근데 여기서 그냥 또 한 번 더 나눠지는 거예요 중간에 컨트롤 없이 이 중간에 컨트롤 없이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하나하나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이 컨트롤러가 한 번 더 분할해주기 때문에 신호를 이거 1번 움직일 동안 2, 3, 4, 5, 6, 시고 2번 움직일 동안 1, 2, 3, 4, 5, 6, 시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제는 자 1, 2번이 동시에 움직이고 그리고 나머지 시고 아니면 2, 3, 4번이 동시에 움직이고 나머지 시고 이런 식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일단 전력이 합치면서 손실률이 올라가고 근데다가 한 개 페이지 움직이면서 충분히 동작할 수 있는 부분에 두 개가 동시에 움직이면서 전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력을 조금 더 과하게 공급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손실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전원부 발열이 증가합니다 물론 밑에 거는 반응성이 위에 거보다 다소 빠르다는 뭐 그런 게 있지만 사실 위에 것도 세팅을 잘 해놓으면은 그 반응 느린 거는 충분히 파양튀지 않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설계가 좀 복잡해져서 단가가 이게 좀 증가하거든요 근데다가 지금 얘기하는 더블로 칩셋이 하나에 무려 500원, 600원 해요 500원, 600원이면은 비싼 거예요 메인보드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서 소자 짜은 거는 막 10원도 안 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6개면은 이미 뭐 3천원 넘잖아요 그러니까 생산 제조 원가가 3천원이면 꽤 큰 편이거든요 그만큼을 절감을 해버린 거죠 더블로 칩이 빠졌어요 물론 얘 전원부 정도면은 사실상 뭐 5950가 있었는데 문제는 없겠지만 전기를 조금 더 먹습니다 어 한 5에서 7% 정도 손실률이 생기는데 그래서 보면은 좀 높은 수준의 전력을 소비할 때 확인해보면은 한 15와트 이런 식으로 더 먹어요 전력을 그리고 방열판 원도 조금 더 높게 찍히고요 방열판 같은 건 특별한 변경이 없었으니까 결국은 뭐다? 그냥 원가 절감을 한 거죠 그래서 리버전 제품이 꼭 좋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분명히 개선된 점도 있지만 원가 절감한 점도 보입니다 그나마 얘는 그래 개선한 부분하고 원가 절감한 부분하고 샘샘이라 치자 뭐 USC 포트 하나 줄었지만 전면 USC가 중요하신 분도 꽤나 있기 때문에 샘샘이라 치고 넘어가 볼게요 근데 두 번째 건 좀 심각한 겁니다 이게 이미 전 세대라서 사실 이슈에서 묻혔는데요 제가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던 그 2079 슈퍼 게이밍 OOC 제품입니다 이때 펠릿하고 그 EMTEC은 저한테 좀 심하게 씹혔어요 심하게 씹혔는데 기가바이트는 있잖아요 여러분한테 똑같이 얘기를 해줘도 뭐 크게 문제 삼는 분도 잘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미 이제는 뭐 더 이상 잘 안 살 테니까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신나게 한 번 까볼게요 일단 이때 사실 뭐 방열판은 크게 바뀐 게 없어요 보면은 물론 소자 붙는 위치가 달라져가지고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봤을 때 어... 그 써몰 패드가 붙어있는 위치가 좀 다르죠 그것 빼고는 거의 동일합니다 제가 핀 숫자를 하나하나 세갈려봤는데 차이가 없어요 제가 살리면서 실수했는지 모르는데 한두 개 차이 나는 것 같긴 한데 그럼 차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방열판은 거의 똑같다 생각하고 넘어가고 어... 페이지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8 플러스 2 페이지가 기본이었거든요 밑에 게 기본입니다 근데 7 플러스 2 페이지로 하약 먹었어요 제가 체크해놓는 부분 보시죠 동그라미 해놓는 데는 체크해놓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빨간색 노란색 체크해놓는 부분이 빠진 거예요 저 부분은 전원부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1 페이지 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음... 캐피스터 있죠 좀 크게 길게 동강을 쳤는데 저게 위에 거는 솔리드캡이고 밑에 100년 전 제품은 SP캡하고 탄탈캡을 썼어요 SP캡하고 탄탈캡의 그... 원가가 일단 여러분이 검색해보면은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어... 이거 아니고 잠깐만요 어... 이거는 아까 더블러입니다 더블러 칩사에서의 가격 보이시죠? 500원 한 개에 담요 3,000원입니다 이거 넘어가고 자... 이게 솔리드캡인데 지금 용량이 맞지 않은 거 고르긴 했어요 근데 어... 다른 걸로 바꿔도 실제로 솔리드캡의 가격은 100원에서 80원 좀 비싼 거 해보자 150원 정도입니다 솔리드캡 근데 이건 탄탈캡 있잖아요 탄탈캡이나 아니면은 SP캡 그거 찾아보면은 얘 기본 단가가 꽤 비싸요 얼마냐면은 1,000원... 2,000원 가까이 하는 애도 있고 2,000원에서 700원 사이까지 꽤 큰 폭으로 차이 납니다 그러면은 얼마 차이 납니까? 거의 10배 가까이 차이 나요 근데다가 이거 아까 잘 보시면은 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길게 차이 나는 게 탄탈캡이거든요 저기는 10개고 위에 솔리드캡은 몇 개다? 솔리드캡이 탄탈캡보다 용량이 커요 위에 거는 7개죠 그러면 원가 절감을 꽤나 큰 폭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절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태클을 걸었어요 태클 거니까 답변이 이렇게 달려있더라고요 적게 썼어도 아니면 솔리드캡으로 바뀌었어도 용량이 2.5배나 더 큰 걸로 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자 여기서 그러면 솔리드캡이 더 좋은가요? 여러분 탄탈캡하고 솔리드캡의 장점 단점 잘 모르시죠? SP캡하고 대충 설명드리자면 온도에 온도에 탄탈캡이 강하고 SP캡은 전기적 특성이 좋습니다 근데 탄탈캡도 전기적 특성이 좋은 편이에요 용량이 빌려 작을지언정 파괴가 잘 일어나지 않고요 좀 더 높은 온도에도 버티고 전기적 특성도 좋고 쉽게 말해 비싼 거 빼고는 별 단점이 없어요 그리고 용량이 적기 때문에 많이 달아야 된다는 거 이 두 개 정도가 단점이고 나머지는 다 솔리드캡보다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명 자체도 좀 긴 편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저 솔리드캡보다 분명히 저 탄탈캡이 품질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리고 고가형 제품 보면 탄탈캡 쓴 경우가 많습니다 불칸 같은 거 불칸은 탄탈하고 SP캡 올 다 박아놨죠 솔직히 위에 내가 솔리드캡이라도 엄청 고가의 제품을 썼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거 아니니까 결국은 페일 숫자도 줄였고 솔리드캡으로 바꾸면서 캡의 비용을 대폭 줄인 겁니다 대폭 줄인 건데 용량 키웠으니까 문제없다 문제없는 건 맞겠죠 근데 그럼 그만큼 싸게 파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 저 2070 슈퍼가 리버전 되거나 하는데 가격 하락폭이 얼마 안 됐어요 거의 비슷하게 팔았거든요 8,000원인가 잠시 내렸다가 다시 복구됐던 걸 기억하는데 그건 리버전 했다고 내렸다가 하기 좀 애매하고 실질적으로 돈 세이브한 거 생각하면 좀 저는 덜 줄였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분명히 아쉬운 변경이었다 근데 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가 원래 후면에 USB-C 타입 단자를 제공을 해줬어요 보시다시피 저거까지 삭제가 됐습니다 그 V2로 오면서 쉽게 말해 그냥 대충 따져도 만원 이상을 절감을 했다는 게 눈에 보이죠 이거는 뭐 어떻게 얘기하든 원가 절감을 위해서 하향을 했다 밖에 안됩니다 다만 여러분이 제가 이거를 자세하게 안되라고 그냥 넘어가서 그냥 에스티컴 에스티컴 에스티컴하고 EMTX만 많이 많이 씹더라구요 이번에 어차피 이제는 뭐 이거 사신 분들 다 마음 놓을 놓을 때가 됐잖아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쓰그머니 근데 이번에 또 그래픽 카드에 또 비슷한 짓을 하네요 기가바이트 지포스 3060 Ti 게이밍 OC 프로입니다 참고로 게이밍 OC 노말 제품이 있어요 풀하고 노말하고는 다릅니다 히트파이프 숫자라든지 이런게 좀 달라요 어 이게 V2 버전으로 또 변경이 됐거든요 일단 기존 제품은 그래픽 카드 두께가 51mm 입니다 그래서 2.6 슬롯쯤 되죠 전후부는 8플러스 2페이지 백플레는 에어홀에 좀 더 이쁘게 패턴이 들어가 있어요 전후부 위치가 우측으로 쏠려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선정리를 할 때도 좀 더 편리하고요 근데 리버전 후에 바뀐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래픽 카드 두께가 40mm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혹자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쿨링 최적화 아닌가 어차피 과쿨링인 것 같아서 줄었어요 아니면 호환성을 위해서 줄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 근데 좀 더 자세히 제 설명을 들어보고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전후부 위치가 중앙으로 변경됐어요 왜 변경되냐면은 지금 네모나게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부분 보이죠 여기 우측에 우측에 네모나게 칠해놓은게 상단에 그냥 전후부 바로 꽂게 되어있는게 보이시죠 밑에꺼는 근데 위에꺼는 보면 그냥 넓적한 포트가 있고 저기에 영장 케이블 꽂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길게 빠져나오는 전후부 연결 부분이 따로 있는거에요 위의 부분이 아무래도 원가가 좀 더 많이 소비가 되겠죠 기판도 약간 더 길고요 그래서 밑에 걸로 바뀌면서 원가 절감이 있었습니다 보면 이제 캡 숫자가 조금 다르긴 한데 캡 숫자 같은 경우에는 그 보시다시피 그 제가 화살표로 칠해놓은거 있을거에요 윗부분에 거기에 하나가 빠져요 식장되어있는 SP캡 하나가 빠지고 대신 밑에 부분에 하나가 더 들어갔으니까 거의 쌤쌤인거 같아요 캡 숫자는 신경 안쓰셔야 되고 전후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8플러스 2페이지입니다 전후부를 두고 봤을때는 위에 제품이나 밑에 제품이나 특별히 하향한 부분은 없어요 다만 포트 위치를 변경하고 포트 연장 케이블과 뭐 그런거를 제외하면서 기판 길이도 좀 줄어들고 약간의 원가 제금이 이루어졌어요 여기서는 뭐 심각하게 문제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자 그 옆에 거 안봐요 그 옆에 거 보여줄게 했는데 일단 이거 포시포시님이 쿤앤조에 올렸던 사진을 잠시 허락 안받고 발췌해왔습니다 봐주시겠죠 보시다시피 두께가 많이 달라요 기존 50%랑 그리고 리버전 2.0이랑 두께가 얼마나 차이나요 꽤 크죠 저 두께 줄어든 만큼 방열판의 두께도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100%예요 그냥 후면으로 봐도 보이죠 방열판이 뭐예요 방열판이 초코파이에서 빅파이 수준으로 얇아졌죠 그냥 보이잖아요 맨 아래 단계의 은색 방열판 보세요 맞죠 그러니까 분명히 쿨링 솔루션은 마이너스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이너스가 됐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느냐 전원부 위치도 보면은 그 기존 버전은 가장 외곽에 붙어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선정량이 편할텐데 이거는 주광에 떡하니 붙어있네 뜬금없는 위치 이거 상당히 선정량이 불편하고 보기도 싫거든요 자 그리고 백플레이터 한번 봅시다 백플레이터도 분명히 자르는 부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원가 절감입니다 훨씬 만들기 쉬워져요 뭐 금연 단계에서나 이런 데서 훨씬 제조하기 편해지는 거죠 자르고 붙이는 부분이 줄어드니까 그렇기 때문에 쿨링에서는 저렇게 뻥 뚫는게 더 효과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나 사실 전체 뚫렸던 면적은 크게 차이는 안날거에요 왜 크게 차이나냐면은 옆에 추가로 더 뚫려있잖아요 중앙 부분은 여기가 좁지만 기존 제품이 옆에 추가로 더 뚫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총 면적에서는 크게 차이가 안날 것이고 백플 만드는데 약간의 원가 절감이 들어갔다 정도로 보시면 되죠 그리고 혹자는 힙화가 그래도 훨씬 두꺼워진게 아니냐 싶은데 내가 실제로 봤을때는 사이즈가 별로 차이 안나보여요 접촉면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제 눈에는 저게 8mm처럼 좀 두꺼워 보이긴 해요 8mm 8mm 5개로 보이긴 하는데 이쪽도 6mm 5개는 8mm 5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뭐 어쨌든 히트파이프 6mm 8mm 차이는 생각보다 원가 차이가 얼마 안나기 때문에 그리고 박력판이 저렇게 줄어들면은 아무리 히트파이프를 8mm 늘린다 하더라도 분명히 소음 혹은 온도 둔중에 하나는 조금 더 너프가 먹은거에요 근데다가 뭐 금속이 원래 원가에 좀 많이 차지하는 편인데 박력판을 줄였으면 좀 싸지는거죠 그만큼 그만큼 저렴하게 쿨링 솔루션을 변경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식으로 대부분의 경우 너프가 있어요 기가바이트 제품 중에 제가 일부만 추려본건데 사실 십몇년전부터 지금까지 아주 유서깊게 리버전을 계속 해왔고 리버전하면서 상향되는 경우는 조금 적었어요 한 열건 중에 한두건 상향되면은 나머지는 너프에 가까울 정도로 구려지는게 보통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해하고 싶은건 그거에요 리버전이 무조건 좋은게 아니다 리버전이 바뀐게 없고 개선점이 있다면 어 그거는 박수쳐줄만 하지만 어 뭐 하나 추가해주면서 더 많은 부분을 원가 절감을 했다면 이거는 칭찬해주기 애매하지 않냐 그러니까 딱 그 느낌이에요 조산모사 기억하시죠 나 원숭이야 웃기기 웃기기 자와 너 아침에 4개 주고 전에게 3개 successor 할게 이HS 음 그러면은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Principal 오케이 이거 아니잖아요 맞죠 해 줄거면은 기존거는 놔두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계산해주던지 앞에 거 분명히 깎아먹고 뒤에 거 계산해주면 별로 의미가 있겠냐 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누구는 뭐 이거 가지고 과하니까 뭐 최적화를 했다 아니면은 굳이 필요 없는 부분을 뺄 수 있지 않냐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만큼 돈을 싸게 해주던지요 생산 제조원가에서 저만큼 깠으면은 판매자한테 파는 가격은 그거보다 더 큰 폭으로 낮춰줘야 돼요 근데 막상 보면은 그렇지가 않은 게 대부분의 경우이기 때문에 요런 부분은 좀 아쉽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가바이트만 그러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번에 RCP 팰릿도 한번 그렇게 했었죠 V2 사건 소비자들이 이 버전은 확실히 잘 확인해보고 사실은 해안이 필요할 때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얼마 전에 휴방했던 거 아파서 휴방했는데 지금은 멀쩡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단순한 감기였어요 코로나 아닙니다 자 이제 도망갈게요 여러분 빠이빠이 yeah okay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